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나 봐. 계속 연등이 있다. 가는 표시가 돼 있네. 저거는 하늘펜션 뭐 정원이냐고. 연등이 켜져 있네. 그러면 다 그쪽으로 하겠네. 연동지 표시 찍어봐. 다 찍고 있으신데. 지금 우리 여기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완도 절이에요. 무슨 절이죠? 신흥사. 신흥사 절에 가는 일이에요. 음내 나왔다가 마트 들려서 좀 쇼핑 좀 하고. 잠시 후 목적지 주변 인간. 집에 돌아가는 길이 이게 문화재라니까. 아 멋있네. 캠플스테일. 요금 가보다. 아 맞다. 여기 저리 멋있네요. 저리 멋있어요. 뭐야. 주차는 저쪽으로 가라고. 주차장은 저리 가라고. 여기 오지 말고 주차장은 저리 가라고. 환영합니다. 주차 바퀴.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라고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. 여기 주차장이네. 여기가 주차장인가봐요. 아니 아 Visual cam zastiß. 아 né sé. 아 그래. 풍성 inquiry. 아. 감사합니다.